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선거관립위원회의 핵심적인 문제는 채용비리도 아니고 무슨 입찰과정의 비리도 아니고 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의 핵심 문제는 득표수 조작 문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문제죠 조작에서 발표한 거 사전투표 득표수 증감죄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현재 돌아간 것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결할 의지가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많은 다수는 무관심하고 그게 내 뱃속에 밥 들어오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밥 들어오는 일하고 직접 연결되면 그때 정신을 차리겠지만 그때는 선거 문제를 고칠 가능성이 없는 사회가 되는 거죠. 오늘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을 방문해 보니까 재금표 현장에 가장 많이 참여한 변호사분 가운데 한 분인 권오용 변호사가 올린 이게 아마 법원에다가 배춧잎 투표지를 이렇게 프린트하면 이렇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선관위 측의 일종의 답변인 모양입니다. 이런 엉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이거는 법원의 정거 보존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함 속에 있는 그런 개표 현장에 있었던 모든 투표지를 다 버리고 다 사전투표지와 당일투표지를 갈아치운 통관리의 정거물이죠. 특히 이 배추님 투표지는 QR코드가 붙어있는 사전투표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인쇄소에서 만들지면 안 되는데 이거는 인쇄정거지 않습니까 인쇄를 하다가 이렇게 전에 프린트하던 게 남아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아주 인쇄전문가들은 전형적인 그런 인쇄소 출신 정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걸 이제 선관위 측이 만들어 가지고 법원에 제출했으면 또 대법관들은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하겠죠. 그걸 이제 권호영 변호사가 웃긴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니까 민경욱 의원이 배추님 투표지를 재연하겠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들어 온 투표지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보고 재연이 가능한 게 입증됐다고 고개를 꺼덕였습니다. 현명하신 국민들이라면 진실을 판단해 주실 겁니다. 제가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는 것은 배춘잎 사전투표지라는 것은 투표소 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개표소 현장에 있었던 사전투표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원의 정거보전을 위해서 급히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대량 인쇄하는 과정이 생긴 그런 잘못된 거죠. 사전투표지를 인쇄소에서 인쇄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권호영 변호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4.15 총선에 자행된 부정선거의 많은 정거는 대부분에 제시되었고 수사기관 고발에서 진술되었습니다. 4.15 총선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거의 0%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부정선거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언론이나 국민의 여론이 덜 끓지 않는 것은 6.25 전쟁 발발 시의 위기상황과 진배 없습니다. 4.15를 일으킨 세력은 무력으로 대한민국을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하도 판단하고 선거 사기로 국가체제의 전복을 기도한 것이란 끝까지 생각에 미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내용을 올렸는데 어떻든 간에 이 양반들이 기본적으로 부정선거를 저지른 거죠. 부정선거에서 가장 덕을 본 세력은 딴 사람들이 아니고 더불어민주당이고 왜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덕을 받느냐.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도 보궐선거까지 사전특표 득표소를 항상 훔치는 쪽은 더불어민주당 후보거나 아니면 민주노총 지지후보였거든요. 교육감선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당연히 선거 사기를 기획한 사람들 가장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쪽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뭐 지금 다 이렇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제가 성정상 그걸 거짓말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민경욱 의원이 한 절 시간 전에 고쳐 쓸 수 없을 만큼 썩어버린 선관위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는데 고쳐 쓸 수가 없죠. 뭐 이 선관위 사람들도 이미 너무 깊숙이 선거 사기에 손을 디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나 사나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관위를 그냥 어엿비 여기시더라도 이 사람들은 선거마다 계속해서 부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대통령이 당선되고 한 달이 채 안 됐는데. 울산에서 여러분들이 실시했던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 울산 남구 나 선거고 울산 남구의 의회의원 기초의원 선거에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빼앗아 가지고 누구를 당선시켜줬습니까. 당락을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울산 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울산에서도 여러분 국민의힘 지도가 상대적으로 강한 지역입니다.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1주년이 되기 전에 선관위가 윤석열 정부와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한테 엿을 매긴 사건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조작값 35%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영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 후보를 당선시켜준 거 아닙니까. 울산 남구 나 선거구와 울산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꿔가지고 당선을 시켜준 주역이 누굽니까. 당선을 시켜준 주인공이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시켜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에둘러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직선거의 문제는 선관위 주도 득표수 조작이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다. 선관위 주도 사전투표 득표수 정감 작업이 가장 여러분들의 핵심 문제지. 선관위의 채용비리라든지 입찰 문제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거는 격가지에 불가능하다. 그러나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 검찰 검사 다 여러분들 어디에서 끝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권익위 감사나 이런 것도 다 뭐죠 한두 놈 뭐죠 감방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집행유예 때리거나 그렇게 해서 이러면 끝내고 그냥 무마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가장 좋은 선거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분 나빠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 사람들은 이걸 고치거나 해결할 의지가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한패가 되는 것을 지금은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일곱 번이라 여러분들 뭐죠 부정선거 연료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작성한 자료인데 이게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인천시장선거 중구선거구의 선거결과입니다. 유정복 자유한국당 후보에서 6%를 빼앗아 가지고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준 겁니다. 표는 1056표를 훔치고 그 다음 1056표를 더해 준 겁니다. 뒤를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빼앗고 여러분 더해 주니까 차이값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론적으로 이 차이값은 0에서 3% 정도로 작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비를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덕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이야기죠. 오른쪽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선거입니다. 동구사가 됩니다. 조작을 안 해놓으니까 다 조작값이 0%로 탁 나옵니다. 차이값이 뭐죠 아주 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하는 것이 완전히 뭡니까 숙달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나쁜 짓을 7번이나 성공시키게 되면 얼마나 내공이 축적되어 있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넘었는데도 누가 이걸 주도했는지 어떤 방법을 했는지 관련자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려진 것도 없고 수사 한 번 제대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다들 우리 윤석열 윤석열 하이팅 하이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2020년 총선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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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아직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기보다도 조선 신민들이 많은 겁니다. 사고로 보면 논리적 사고 합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사악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사악한 결과의 원인이 우리를 추적하는 일을 전혀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간인들이 노력해 가지고 다 밝혀주었습니다. 결국은 다 덮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비용을 모든 국민들이 세대를 이어가 여러분들 치르게 될 겁니다. 악담이 아니고 그렇게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비용 치르지 않고 안 넘어갑니다. 살면서 여러분들 뺄지르게 느낀 게 뭐죠. 선택하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덮는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께서는 올해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확산시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을 되찾는 운동이 힘을 받아서 다시는 이 땅에서 그런 득표수 조작 같은 행위가 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하는 그런 노력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